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유럽중앙은행 ECB도 베이비스텝을 단행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췄습니다. 유럽중앙은행은 현지시간 4일 기준금리를 3.5%에서 3.75%로 0.25%포인트 올렸습니다. 지난해 9월과 10월 금리를 0.75%포인트 올린 데 이어 12월부터는 제 차례 연속 0.5%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았는데 이번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. 유럽중앙은행은 높은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